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985년 영신산업사로 첫걸음을 내딛어 20년 넘게 천연 장수 복도를 이용해 다양한 둘그릇을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장수의 석산 및 제1공장, 익산의 본사 및 제2공장, 서울의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국내 제1의 메이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장은 세계라는 가치 아래 세계 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여 매년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만큼 오랫동안 존재해온 석재 석재는 강력한 석가공기계 발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석재품이 실생활에 활용됨으로써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신스톤은 이제 막 시작되는 석재 식기 문화의 표준을 만들어 나간다는 창조적인 자세로 새로운 음식 문화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과 새로운 상품 개발이 회사의 장례를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전 사원이 하나가 돼 기장의 요구에 맞는 새 상품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신스톤의 의지는 다양한 돌판 제품 개발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판은 가열 시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급가열이 되지 않고 열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고기가 타지 않고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천연 그대로의 원석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무공의 요리를 즐길 수 있고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웰빙 시대의 요리 문화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입니다. 유와 같은 장소 천연 곡돌로 가공한 영신스톤의 신제품 스톤리 로스타 대형, 스톤리 로스타 소형, 스톤리 로스타 콤비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스톤리 로스타 대형입니다. 돌판의 규격은 가로 48cm, 세로 38cm, 두께 2.5cm로 한 동작으로 돌판의 탈착이 가능하며 레버로 경사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돌판을 드러내지 않고 소량의 물과 스크래퍼로 위생적인 세척을 할 수 있고 서랍식 기름통이 있어 사후 처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또한 돌판이 넓어서 생삼겹 4인분에 해당하는 양과 김치 및 기타 부재료도 함께 올려 요리를 할 수 있어 더욱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형가든 주택 밀집 지역, 오피스, 고급스런 분위기의 삼겹살 전문 식당에 매우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스톤리 로스터 소형입니다. 돌판의 규격은 가로 41cm, 세로 31cm, 두께 2.5cm로 대형 로스터보다 크기는 작지만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방열판의 치용으로 화상의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아 탁재의 넓이의 여유가 생겨 삼겹살 이외의 다른 메뉴에 적용이 용이하고 돌판을 드러낸 후에는 전골 요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층이 다양한 고층 빌딩 지역, 버스 정류장, 전철역, 대학 주변 등의 번화가 삼겹살 전문 식당에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스톤리 로스터 콤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형 돌판에 뚜껑과 뚝배기까지 하나의 세트로 구비되어 있으며 센터 화구, 링 화구 등 별도로 조작이 가능한 2구 번호를 채용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삼겹살로 불판에 뚜껑을 넓은 채 고기를 굽고 부위 순서가 끝나면 뚜껑을 내린 후 뚝배기를 올려 변자국과 같은 국물이 있는 마무리 메뉴까지 한자리에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링 화구로, 뚝배기는 센터 화구로 별도 가열함으로 연량의 낭비가 없고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뚜껑의 윗면을 약간 움푹하게 하여 마늘 등 양념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돌판이 크고 푸짐하여 가든, 주택 밀집 지역의 대형 식당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주식회사 영신스톤은 이러한 제품 개발 성과에 힘입어 총 매출액 30억 원을 이루었고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13억 원의 수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공과 발전에 안주하지 않고 디자인 연구팀을 운영,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해외, 각 지역의 문화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교약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장은 세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돌그릇 및 스톤푸드 시스템을 제조하고 개발하여 국내의 음식점 및 해외 시장의 수출에 온 지도 언 20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외식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좀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스톤니, 스톤푸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땀이 베인 정성으로 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주식회사 영신스톤. 주식회사 영신스톤. 마리 라 육 나 어침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